저희가 지금 3명 조합이 만들어졌던 어떤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예찬이 형님 그때 전당대회 나가면서 선거기원 동안에 저희 라이브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방제 제목이 범벼라 준 딸이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KBS가 토론 패널을 불러가지고 화제가 또 됐는데 그거 가지고 KBS가 또 언론 장악이다 뭐다라고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보든지 간에 좀 섭외가 비적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당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송영길과 이준석을 불러서 한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KBS가 KBS 한 거죠 더 라이브가 더 라이브 한 거고 그 난리를 치고도 시청률이 1.5%라는 건 참 다슴 아픈 일이고요 그 1시간으로 편성을 늘려줬던데 그 프로그램을 아 알겠군요 네 원래 30분짜리 풀었다가 근데 뭐 저는 사실 제가 막 언급을 하고 비판을 해주면 이제는 그쪽에서 또 좋아할 일이 돼버려서 저는 이제 이재명과 주고받고 이제 그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서민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당대표급 인사와 그런 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KBS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KBS 드라이브였던 것 같은데 장혜진 최고랑 천아람 아 맞아요 토론했던 거 맞아요 토론했죠 그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토론조회수 엄청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역전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좀 마찬가지로 또 이준석 전문가이신데 이준석 말고 저희 더라이브에 대해서 먼저 역사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더라이브가 원래 팟캐스트 매불쇼를 하고 있던 최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최욱이 이제 아나운서랑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최욱은 그 2017, 17년 전까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정치 무채색이다 나는 정치에 아무런 편향성이 없다 이러다가 탄핵이 되거나 탄핵 되는 무렵에 갑자기 문바 엄청난 문바로 돌견하고 이런 말도 합니다 나를 가족을 욕해도 문제에 문제에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문바가 되고 그리고 방송 맡아서 mbc 방송 맡아서 문바 짓을 하고 그리고 더라이브 맡아서 지금 더 열심히 문바 짓을 그러니까 좌편향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원래 kbs 자체가 좌편향 패널 균형이 좌쪽을 10명 부르면 여기 한 명 부르는 거예요 우쪽은 이런 건데 더라이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긴 그냥 팟캐스트 쓰던 사람도 그냥 불러가지고 대충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국민 그러니까 이것도 방송 편성권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에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준석 송영길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 송영길이 불러서 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은 더구나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이제 검찰 수석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피의자가 될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를 까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둘이 만나서 또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 깔기 뻔한데 이런 방송 좀 그만하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결국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또 시덥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뭔 얘기를 했는지 자체가 보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그 방송 자체가 이렇게 화제가 안 된 느낌이 있고 전 이제 그 뭔 말 했는지 알아봤더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준석 이분은 후쿠시마 원전 원수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꼭 굳이 이준석의 입을 빌려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통이고 뿔이고 그런데 그 돈봉투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 유린한 사건이 지금도 막 전개되고 있고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방탄으로 부결이 되었는데 이 와중에 송영길을 불어서 판을 깔아준다? 저는 그게 너무 방송국에 더군다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도덕적 기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그 반대편 패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굳이 관심도 없고 더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송영길을 부르느냐 이거는 공영방송의 도덕적 기준 차원에서 정파적인 거 정치적인 거 떠나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검찰 기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고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 상태죠 다음은 정지를 먹은 사람이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말을 훌륭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이제 두 분 다 kbs가 표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후쿠시마 처리수 말고 딴 얘기 같아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방송법 개정안 카드를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뭐라냐면 이게 공영방송을 길들이는 시도라고 하면서 이거를 예전처럼 전기요금에 포함되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kbs 방탄용을 법제화시켜가지고 막아주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제가 모처럼 좀 또 내용 있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옛날에 민주당 박주민이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미 자기들도 분리징수가 필요하다고 법안도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법 관련해서도 얘네가 야당일 때는 방송국 사장들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라는 법안 막 이야기하다가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입싹 닦았어요 지난 5년 동안 한상혁을 위주로 해서 공영방송을 얼마나 떡주물어도 주물렀습니까 이제 와서 이거를 민노총 언론 노조가 사장 뽑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법 악법 세트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이라면 국민들이 말립니다 야 뭔 소리야 kbs 일 잘하고 우리 kbs 많이 보는데 이거 건들지 마라 그런데 현실은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일관되기에 분리징수나 수신료 폐지 여론이 더 높아요 그렇죠 이게 정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하면 민주당 패널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왜냐 민주당 지지층에서마저도 이 수신료 폐지나 분리징수에 대한 이 뭐냐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건 kbs가 잘못한 거죠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